초등수학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싱크유 수학이라면 가능합니다. 문제를 틀리면 틀린 이유를 분석해서 아이에게 딱 맞춘 학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웅진 싱크유 회원의 74%가 학교 성적이 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창의 수학은 연산 수학과 달라서 풀이 과정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싱크유 수학은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풀이 과정을 다양하게 학습시킵니다. 그 결과 싱크유 회원 81%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네, 싱크빅쌤은 창의 수학 노하우와 자기주도 학습,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싱크빅쌤의 행복지수가 아이의 성적도 향상시킬 거라 믿습니다. 바뀐 수학에 강한 창의 수학 학습지, 웅진 싱크유 수학, 생각이 점수다. 웅진 싱크유 수학